아직 안 잤어 오늘은 누나 안 왔나 보네 졸려 자고 싶다 네 참을 방해 했나 보다 미안 덜 다시 자 국 철원과 목소리다 지금 뭐라 그랬어 졸려 자고 싶다 진짜 좀 전에 뭐라고 그런 거야 자고 싶다 자고 싶다 아 그래 자 좀 솔직해지는 게 어때 그냥 싫은 거잖아 강기탄이 이국철이란 걸 오수연이 안다는 게 좀 솔직해지는 게 어때 그냥 싫은 거잖아 강기탄이 이국철이란 걸 오수연이 안다는 게 좀 솔직해지는 게 어때 그냥 싫은 거잖아 강기탄이 이국철이란 걸 오수연이 안다는 게 너, 너 동순이? 아, 성질머리 나한테도 잘 어울리네 뭐 어때? 어차피 버리는데 오수연 네가 찾아온 녀석